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. 양이 많지 않아서 활동하는 데 큰 무리는 없겠는데요.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. 자세한 주말과 휴일의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.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비가 오락가락 하겠습니다. 우선 내일은 새벽까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더 내린 뒤 차츰 그치겠는데요. 낮에는 구름만 많아서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. 모레는 오후 한때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. 비가 그치고 나면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.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내일 아침 북부지역의 기온 16도에서 18도 낮 기온은 19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한림의 아침 기온 17도 고산과 대정 18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. 남부지역은 한낮 기온이 24도까지 껑충 오르면서 이 낮 동안에는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무난하겠습니다. 동부지역의 기온 16도로 출발해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내일 아침 성판에게 기온 13도 예상되는데요. 비가 내린 뒤라 아침 산행하실 땐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섬주역도 비가 오다가 낮부터는 구름만 지나겠고요. 기온은 평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. 해상에는 물결이 낮게 일겠지만 짙은 안개와 천둥, 번개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다음 주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큰 일교차에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강아랑